정산빈, 정빈에게 응원합니다. 정산빈. 다시 한번 정산빈. 수원 삼성의 슈퍼루키. 정산빈입니다. 정산빈. 자, 브레이킹. 올라갔고요. 정산빈. 아쉽게 없었고요. 다시 공격으로 전환하고 있는 강현묵. 한 번 더 치고 빠져나왔어요. 김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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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석종. 여기서 김민호가 볼 잡을 때. 한석종 이러면 퇴장이에요. 네, 한석종이 경고가 있었는데요. 아, 이거 퇴장이에요.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. 잔칭이 선언될 수 있지만 볼을 보고 들어간 상태에서 옐로 카드까지 나오는 것은 조금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빌패스. 라스. 라스. 결국 라스. 자, 무고사. 무고사. 골. 무고사. 역전입니다. 아, 빼졌어. 그리고 못 잡았는데 패스. 아, 이 토치가. 골. 밟고 안 돼요. 이런 토치가 나옵니다. 다 코. 자, 이청용. 세웠어. 골. 이청용. 블루 드래곤이 돌아왔습니다. 골입니다. 잔칭, kernel. 위닛 향 Kevinewan monster. Q. 잘範geon. 수 gensman's engine.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더 이상 수원이 뒤로 물러설 곳이 이제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정말 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여유 있게 볼을 소유해서 연결했는데 힘으로 볼을 뺏어냈습니다. 잘 갔고요. 연결이 됐어요. 슈팅 기회입니다. 정상민 들어왔어요. 골인 골. 정상민.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이어갑니다. 좁두근. 붙여있습니다. 어 좋은데요. 들어왔어요. 골입니다. 골. 그런데 측면에서 볼이 가져올라TON 갑니다. 반대쪽 크로스. 헤더 들어가세요. 골. 골입니다. 골. 희망 선수의 크로스도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김준광 선수의 헤더도 너무 절묘했습니다. 멈춰있어서. 자. 휘어져 갑니다. 잘 탔고요. 들어왔어요. 골인골. 이를 동점! 이 얘기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? 민상기종! 아... 양 팀이 오늘 보여줬던 경기력을 놓고 보면 이 결과 결국... 양 팀이 이제 체력적으로 당하는 힘든... 그렇습니다. 준비를 좀 하고 체력을 끌어올리겠다 하더라도 되게 오랜만에써 교체가 됐습니다. 2.1년생 10월이 생깁니다. 첫 골이 기회에 영기훈 성공시킵니다. 수원 3성 한 골 따라 붙습니다. 시간은 이제 많이 있지는 않지만... 수원 3성 한골을 통해 수원 3성 한골을 끌어올리자마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